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호 태풍 짜미로 발달 가능한 90W 열대요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북이 17.1도 동경 142.3도 위치에 있으며 최대 풍속은 15노트로 관축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1007헥토파스칼로 기록이 되었으며 과음북소적 해약에서 발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시간은 오늘 10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기압 TD21W에 대해서도 똑같이 오늘 오전 9시에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위치는 북이 20.9도 동경 146.0도에 위치해 있으며 최대 풍속은 40노트 중심기압은 10002헥토파스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TD21W 열대요라는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 가능성이 있고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도쿄먼해상, 도쿠먼해상, 그리고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의 오늘 오전 9시 발표를 보더라도 똑같이 태풍의 이동 경로는 도쿄먼해상,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W 열대요란과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 가능한 TD21W의 두 시스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발표할 때는 두 거리가 730km였는데요. 지금은 500에서 600km 정도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될 경우에는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회전하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두 시스템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끌리면서 가까워지고 회전을 하며 이동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시스템이 나머지 하나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한 저기압이 약한 저기압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지와라 효과의 현상은 예상 경로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경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TD21더블 열대저기압과 90더블 그러니까 괌 북서쪽 해역에 있는 90더블 열대오란 그리고 이제 지금 북위 20.9도 현재 오가사와라 제도 동쪽 먼 회상에 위치해 있는 TD21더블 열대저기압이 서로 간에 둘이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서쪽으로 서진에서 이제 대한민국과 중국 쪽으로 이동 경로가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걱정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현재 이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그 이동 경로가 바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분명히 이동 경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의 현상 중에서 지금 예상되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현상은 오셔닉 히트 트랜스포트 현상입니다. 이것은 해양의 열 수송이 바다에서 대기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히 해수면 온도가 높은 해역은 열대저기압이 발달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 바다에서 상승된 열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돼서 태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는 오셔닉 히트 트랜스포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태풍이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다이네믹스 현상도 발생 가능합니다. 이것은 구름의 형성과 이동이 태풍의 중심부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구름의 역학구조가 태풍 내부에서 강수, 응축, 상층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태풍의 강도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클라우드 다이네믹스 현상이 발생 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태풍이 더 강력해지거나 상층 대기 흐름과의 상호작용이 태풍의 경로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블록 리지 현상 이 블록 리지 현상을 저는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물론 후지와라 효과도 걱정을 하지만 블록 리지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이동 경로에 한국으로 오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블록 리지 현상이 뭐냐면 고기압성 대기 흐름이 특정 지역에 정체해서 대기 시스템의 이동을 막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고기압은 태풍과 같은 저기압성 시스템의 경로를 바꾸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 리지 현상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태풍의 경로가 차단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태풍이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태풍이 블록 리지 현상에 의해서 방향을 틀어서 북쪽이나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네 가지의 기상 현상에 의해서 태풍이 지금 미국 해양 대기창 GFS, 유럽중개예보센터 ECMWF, 미군 합동 태풍 경로 산타 JTWC 등등의 슈퍼컴퓨터들의 예측과는 반해서 반대의 현상으로 서쪽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우리에게 갑자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 오소닉 히트 트랜스포트 현상 말씀드렸죠. 크라우드 다이내믹스, 블록 리지, 그리고 네 번째는 후지아라 효과 이 네 개의 기상 현상들에 의해서 특히 말씀드렸지만 블록 리지 현상 태풍의 경로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거나 이 블록 리지 현상은 변경시킬 수 있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오소닉 히트 트랜스포트라든지 크라우드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오소닉 히트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태풍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크라우드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태풍의 내부 구조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말씀드렸듯이 현재 90W 열대요란과 TD21더블 19호 태풍 바리자트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500km 정도로 후주와라 효과가 발생... 그러니까 이게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지금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오늘 새벽과 오늘 오전 9시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90W 열대요란 20호 태풍 짜미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것과 TD21더블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예상 경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괌 인근에서 치고 올라가서 북동쪽으로 오가사와라 그다음에 태평양 도옥구 쪽 샌다이 먼 해상에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이동 경로도 똑같기 때문에 더욱 근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도옥구 지역 샌다이 근처에서도 갑자기 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